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근육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멘털관리, 본인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경기 그리고 야유하는 관중들 그리고 상대편의 도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멘터를 붙잡기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짐하고 내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운동선수들의 멘탈을 붙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 즉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위기를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고 있어요 본인은 굉장히 키가 컸고 힘이 셌기 때문에 1대1로 나와서 싸워보자 그래서 나를 이겨봐라 라고 자극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잘 아시죠?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한 번에 무찌릅니다 다윗은 작고 어리지만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왜 이겼는지는 잘 알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주의 이름만을 붙잡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다면 골리앗은 왜 졌을까요? 골리앗은 왜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지게 되었을까요?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불레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올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불레새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사올의 신복 아니냐 1대1로 소위 맞장을 뜨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 자기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레새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사올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골리앗의 패착입니다 불레새 사람이란 것이 자기를 소개하고 드러냈는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나라 왕인 사올의 종 그러니까 1대1 싸움에서 나온 사람은 사올의 종이니까 나랑 싸우자라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냥 옆나라의 종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백그라운드 백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었던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자기의 어떠함만을 신뢰했던 자는 패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은 나 불레새 사람이야 나 키커 이것만이 본인의 정체성이었어요 자기의 것만 의지하는 자는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혹시 직업, 직분, 교회 안에 직분 아니면 나이 아니면 영어 실력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도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모든 영국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내 직업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내 나이, 내 영어 실력, 내 교회 직분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아니에요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영국적인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멘탈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또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을 사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로, 삶의 이유로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